깃의 작업 흐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동영상에서 이 깃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장소를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할 파일을 생성해서 그걸 추가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실습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각자 환경에 맞게 실습을 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작업할 파일을 생성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버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든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예 이거 있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파일을 생성해 볼게요. 자 우선 Hello World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Git Bash를 해서 저 안에다가 파일을 추가할 건데요.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touch-index.html, touch-script.js 파일을 js라고 이렇게 해놓은 명령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touch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파일의 시간, 시간을 변경시키는 명령인데 touch-index.html 이렇게 하게 되면 index.html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빈 파일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터치-index.html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ls-al 명령을 내려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touch-script.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ls-al에 보면 script.js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요. 현재 여러분의 저장소의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럼 이걸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메시지가 나오죠.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untracked file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index.html script.js라는 파일이 untracked files라고 하는 이 항목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것은 들여쓰기가 되지 않은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untracked files는 뭐냐면 현재 이 index.html script.js라고 하는 파일이 이 working directory 안에 생성이 되긴 했지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 파일들이 버전 관리 시스템 즉 git이 관리하고 있는 파일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파일들을 커밋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장소에 반영하려고 커밋이라는 명령을 실행해도 아직 커밋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실행해도 이것들은 저장소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 git에서는 git의 status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괄호 열고 use 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블라블라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맥락에서 이 git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명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git add하고 파일을 하게 되면 커밋을 할 수 있게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지정된 파일들이 스테이징 상태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한 이 두 개의 파일들 있죠? index.html, script.js 파일 그럼 이 파일들을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 추적하는 파일들 다른 말로는 tracked 파일, 여기는 untracked 파일이죠. tracked 파일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add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git하고 add 그리고 이 중에서 index.html 파일을 뒤에다가 지정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it status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오죠. 자 change to be committed이라고 나오죠. 바뀌었고 commit 명령을 내리게 되면 저장소로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저장이 되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new 파일이라고 나오죠. index.html이라는 파일은 새로 만들어진 파일이고 여러분이 커밋을 하면 저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ntracked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왔죠. 그리고 script.js라는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까 제가 git add하고 index.html 파일만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계에 커밋을 한다. 자 커밋은 뭐냐면 여기 있는 staging area에 있는 내용을 저장소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ad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index.html 파일을 여기 있죠. git add index.html 이런 명령을 입력을 했는데 이것은 이 working directory에 있는 변경된 파일을 이 staging area로 옮기는 역할을 한 명령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staging area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이 저장소로 옮길 거니까 그때 사용하는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때는 바로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이 사용됩니다. commit은 변경된 소스를 저장소에 저장하는 명령이고 이 staging area에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git commit 그리고 minus m 그리고 이 뒤에다가 단다운표를 치고요. add false라고 한 다음에 enter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master에 파일이 추가됐다라고 나오고 index.html 파일이 create 모드가 됐다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index.html 파일이 저장소에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저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git하고 status라고 입력하고 enter를 쳐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아까 있었던 내용과는 좀 달라졌죠. 달라진 걸 찾으셨나요? 자 아까는 git status를 하게 되면 commit하기 전에요. 자 여기서 commit을 제가 했었죠. git commit하고 이렇게. commit하기 전에 status를 체크해보니까 index.html 파일이 change to be commit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자 commit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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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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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Git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거고요. 이게 바로 Git이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골격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커밋을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script.js라는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현재 untracked 파일입니다. untracked 파일은 버전관리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파일이 untracked 파일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script.js 파일을 add시켜 볼게요. 여기서 add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working directory에 있는 이 script.js라는 파일이 staging area로 이동을 하게 돼서 커밋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Git statu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여기 있는 이 new 파일에서 script.js가 change to be commit 커밋이 될 것이다. 즉, 커밋 대기 상태에 들어와 있다. 다른 말로 staging area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vi script.js vi는 파일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명령을 모르시면 이 vi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르시면 메모장으로 직접 수정하셔도 됩니다. wrad 그리고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git하고 status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나 있는지 보죠. 보시면 change to be commit이라고 하는 부분에 script.js가 있고 change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script.js라는 파일이 modified 되어 있는 상태죠. 이상하죠?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이 staged 상태 즉,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script.js라는 하나의 파일이 staging area에도 머물러 있고 그리고 수정이 되면서 이 working directory 즉, 아직 staging area로 옮기기 전 상태죠. 이 working directory에 또 script.js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파일이 working directory에도 있고 staging area에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하고 commit-m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script.js 이 부분에 있는 파일만 이 저장소 제일 끝에 있는 저장소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hello world라는 내용을 추가했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 번 보죠. vi script.js라는 파일을 보면 제가 방금 추가했던 hello world라는 이 내용 있잖아요.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파일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즉, 이 파일을 수정한 내용은 저장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 제가 파일을 script.js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만든 파일을 add한 시점에서는 이 script.js라는 파일에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 script.js 파일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무런 내용도 갖고 있지 않은 파일은 현재 add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그게 내부적으로 카피가 카피 본이 하나 생기면서 script.js라는 이 파일은 이 워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면서 그 안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워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파일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commit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staging area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 즉, 새로 추가한 파일만이 저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git commit-m modify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commit이 됐고요. git하고 status라고 엔터를 쳐보면 modified하고 script.js라는 파일이 현재 이 commit이 되어 그 워킹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제가 저장소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똑같이 git add하고 script.js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git status 라는 명령을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아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commit할 수 없다 commit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바뀐 부분이 commit이 된다 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script.js 파일은 제가 git add script.js라는 명령을 통해서 워킹 디렉토리에 있던 것을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옮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it하고 commit-m change script.js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git status 자, nothing to commit 아무것도 commit할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얘기는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었던 script.js 파일이 저장소로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git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수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리모트 저장소에 푸시한다 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여기 그림을 보시죠. 자, git repository 즉,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다가 저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git repository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의 컴퓨터고 요거는 친구의 컴퓨터 아님 동료의 컴퓨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로컬 저장소에다가 파일을 commit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여러 사람이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지역에다가 어떤 서버에다가 이... 레파지토리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push-up fre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저장소랑 동기화하고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고 또 여러분이 작업한 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료도 push-up fre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충돌이나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아직 우리가 리모트 저장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챕터 협업 챕터에서 리모트 저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리모트 저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소 그리고 파일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잘 이해가 되는 분들은 다음 동영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